안녕하세요 햇본티비입니다. 밤새 비가 내리고 촉촉히 돼지가 젖은 그런 아침입니다. 싱그러운 정원을 보고 싶어서 반팔 차림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바람벤치 뒤에 이렇게 피어있는 백리향입니다. 비를 흠뻑 맞고 조화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척박한 곳인데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잎에서 굉장히 싱그러운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지피식물로 보기 싫은 곳에 심어두면 굉장히 큐티하고 뷰티하는 그런 풍경을 만들어주는 백리향입니다.